연수구가 1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념식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간부회의 방식의 전직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2년간 활동 상황에 대한 구정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취임 2주년 주요 정책 성과보고와 확대 간부회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수구 직원들은 지난 2년간의 역점 사업과 공약사항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수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